안녕하세요. 인천순복음교회 대학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는 정다원입니다. 올해 한 해 동안 감사했던 말씀 가까이 되시고. 오늘 한 해 동안 제일 감사했던 거는 저희 목장에게 제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더 감사하고. 옆에 계신 분이 형님이세요 동생이세요? 동생이요. 동생이 또 한 번 마이크 잡으시고요. 아 저도. 안녕하세요. 인천순복음교회 대학 청년부 할머니팀의 정영훈입니다. 축복하시죠.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옆에 성도님께 있을 것입니다.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.